기분 좋은 변화 품절 부걸을 삶았단다 비오를 위해 내가 부걸을 삶았어 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잘 먹고 있나? 응 그래 국물이랑 또 먹으랴 응? 나는 안 먹을걸 잘 먹네 혜영이 응 응? 괜찮? 뭐? 응 물 떠먹고 해? 물 떠먹어 국이 물이야 아이고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알아? 밥 떠먹어? 식사 끝 응 잘할 때가 됐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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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.